좋아요 구독 전문가님 오늘 같은 경우는 전문가님의 어떤 노하우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? 일단 저는 일관되게 추세 매매를 즐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높이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이 간다 낮에 있는 밑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쳐다도 보지 말라 높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굉장히 안전하게 매매를 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8광땡 신규주 수급 매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에코프로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50번 가량 거래를 했다고 했죠 보시면 가잖아요 계속해서 더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도 여기 내에서 모아가지고 또 상한가 다 먹었습니다 이 에코프로우가 시세가 나온 구간에서는 제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에 제가 없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저는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건 너무 쉬운 거죠 저한테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에서 놀 줄 알고 매매를 하실 줄 안다라고 하면 충분히 월천 월억대 트레이더는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종목의 기준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재료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재료 같은 경우에도 신선함이라든지 상징성 의외성 연속성 순환매성이 필요하다 이것들을 다 아우를 줄 아는 재료가 가장 좋은 재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수급인데 수급 같은 경우에는 돈의 힘 그다음에 거래대금 그다음에 1%의 스마트 머니가 어떤 종목을 픽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데 하루에 50억 100억 나오는 거래량이 있다는 종목이 나온다고 해봅시다 거기에 큰 자금들이 있을까요? 없습니다 여러분들 100만원에서 한 천만원 정도로 거래하는 사람들만 있지 뭐 한 50억대 100억대를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50억에서 100억대 트레이더들이 어디서 놀 것인가 그걸 전 많이 봅니다 뭐 세력이 어찌고 저찌고 그런 건 전 상관은 안 하고요 그다음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캔들 채널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전 얘기를 하는데 차트는 결국에는 내가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할 거고 내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그거를 이제 타점은 어디서 들어갈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세 가지를 어우르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신법이라든지 심리 상태가 좋게 되면 매매는 잘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8광댕기법의 핵심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38선이나 아니면 21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추세지표 YSL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톱방 오시면 USB나 아니면 이메일로 여러분들한테 38광댕 수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기법을 활용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1시간짜리가 될 거예요 한 40분에서 1시간짜리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배우시게 되면 단기 매매는 신세계로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6분봉에서 시총의 한 5에서 10% 정도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강하다 다음 날 당일날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총 5천억 이하의 종목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신규주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보시면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한 6분간 1천억이 나오더라고요 1천억 6분간 1천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했죠? 2,400억이었잖아요 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야죠 매수해야 되고 또 올라갈 때 또 매수해야 되죠 45%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까지 합치면 한 55% 되겠네요 그리고 SY스텔택 11월 13일 3분봉 볼게요 이 구간에서 260억 터집니다 6분간 260억 일본 거래대금은 5,800억 이 종목 시가총액 그때 당시에 1,000억이었어요 1,000억 26%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매수했다 그러면 30%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징 랜드 에이징 랜드도 보시면 이 종목이 그때 당시에 3,360억 정도 됐어요 여기서 얼마 터졌냐 280억 근데 여러분들 이 종목이 대주주랑 그 다음에 보호 예수 물량이 얼마나 올려 있었냐면 85%예요 실제 시가총액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럼 반절 터졌죠 매수, 매수해야죠 그리고 38선 위에 있고 YSL 밴드 우상향 하고 있고 거래대금 미쳐 있고 매수하고 상가 이거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순간에 한 3번인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에코 프로머티 이때 당시에 2조 9천억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6분간 2,700억 나오죠 그러면 한 8% 정도 나왔겠네요 눌릴 때 매수, 매수하고 플러스 40%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매일매일 에코 프로머티를 공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를 공략을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매매 공략을 또 잘하고 있다 그 안에서도 디테일들이 제가 볼 때는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또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대신 질문은 저한테 좀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좀 알아 그럼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고 또 정성스럽게 질문하시면은 저도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네 같이 한번 공부 열심히 해봐 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멋진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ne boring cartoons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